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아프지 않게 덮어두고 가는 게 맞는 건지 어긋난 톱니바퀴를 고치는 게 맞는 건지 도무지 답을 낼 수 없을 것 같은 무릎만이 깊숙한 곳에 자리를 잡고 커져만 가네 우말해줘 내게 정답이 뭔지 시간이 지난다면 아무 일 없던 예전으로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꽤 믿고 있나요 크나큰 상처라도 결국 아물게 된다지만 그 속에 박혀있는 심은 더 커져만 가죠 입을 다물고 지금을 버텨내면 예전으로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꽤 믿고 있나요 내가 믿고 있는 건 당신과는 조금 다르죠 하나 둘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나요 우말해줘 내게 정답이 뭔지 날 위한다던 침묵이 나를 점점 채워와 u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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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감, 따불방 오예, 오예 오예, 오예 감사합니다